그 다음에 이제 면접 질문의 방향이죠. 면접 질문의 방향인데 우선 인성 관련된 질문들이어서 지원 동기, 업무 수행 계획, 입사업 포부, 코레일과 또 운송, 관광 사업과 관련된 면접 질문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과 파업 관련된 쪽으로 질문들이 많이 이어져요. 코레일은 여태까지 기출 면접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주로 운송과 관광 사업 관련된 것들, 그리고 지원 동기, 업무 수행 계획, 입사업 포부 이런 여러분들 계획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 파업과 관련된 질문들이 요즘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역시 계속 질문들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 관련된 질문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에 작성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이제 면접관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건 어떻게 대비를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자기소개서의 첫 번째 항목에서부터 고유명사 단어를 밑줄을 그어주시면 돼요. 고유명사와 어떤 고유명사 단어들 있죠. 그러니까 꿈, 열정 이런 멋있는 단어 말고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고유명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밑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답변 내용들을 구상 미리 이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경험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앞에 항목에서부터 이 첫 번째 항목에서부터 고유명사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런 경험들이 실은 쭉 예상 면접 질문을 빼보면요. 30개, 40개, 50개가 넘어갑니다. 게다가 이렇다면 동료와의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 이렇게 쉽게 물어보질 않고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그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했던 경험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이게 이제 주로 일부 면접관들이 이런 질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대비를 하시면 되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우선 대표적인 경험을 3개에서 5개 정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3개에서 5개 정도의 경험을 준비를 해놓고 그 경험들을 깊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깊숙이 공부를 하는 거고 이 경험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뻤던 경험이라고 하면 기뻤던 경험은 인턴으로 근무할 때의 경험입니다. 당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동료와 협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서 나중에 팀장님한테 칭찬을 받을 때가 가장 기뻤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모줄 방식으로. 제가 방금 기뻤던 경험에 대한 답변의 애씨를 들어드렸는데 만약에 동료와의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 이런 걸 질문이 나오면 동료와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은 인턴으로 근무할 때의 경험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동료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과 마음을 맞추고 서로의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나중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나중에 팀장님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네파토리 경험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것을 그 상황에 맞춰서 계속 활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런 대표적인 경험을 3개에서 5가지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 경험을 가지고 오늘은 A라고 하는 경험을 가지고 다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내일은 B라고 하는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경험 질문들에 대해서 다 답을 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습니다. 생각보다 쉽고 실은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험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경험 자체가 중요하진 않으니까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답변만 하시면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충분히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후속 꼬리 질문들을 하실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더 많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ANKS!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